아 아 전혀 못 쓰게 하네요 아 요건 보게 이런덮어보게 이런 식으로 쓰나 시켜서 지금 이런 피리시 테이블 있으면 야 이거를 한바퀴로 싹 돌려서 찍는데 와 헛수가 헛수가 와 대사만 나오면 다 맛있다니까 나머지 순대에서 다 찍어버리니까 요즘은 다시 뭔가 참 잘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아마 떠오르는 거 다시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저는 그냥 미친 소고요 그냥 소 간지지고요 깜짝 놀랐더니 제가 애완권에 오더라고요 형이 아들이 있었거든요 적성 왔는지로 방송을 보고 그랬어요 보건이 3회까지 있습니다 저는 저번에 참석을 못 봤습니다 형과 요즘은 케이스가 많이 힘들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냥 생명과 생명을 널려가도록 하고 싶습니다 먹지 마요 저희가 남년덕을 할 수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미친 소식 찍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떻게 저렇게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여름도 다가오고 이러면 좀 더 스릴러 있게 오싹하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많이 기대하시면 기대한 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쓸 때 없는 그 메일을 클릭하시면 큰일 납니다 혹시나 모르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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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